여러분에게 숨은 문제 해결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영재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재받은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얘기는 수많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찬송도 살살하고, 박수도 살살 치고 이라네요. 네, 아주 바다 구경을 하시고 부드럽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네, 박수 칠 때도 질병이 치료됩니다. 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재받은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은 수천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장세기 6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수레국기 3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한 다섯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네, 한 다섯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지 않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좋은 글을 가르칩니다. 잘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점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이 운명이 바뀌어 버리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리십시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바람이 없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천하이의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러냐? 난 전에 교회 다니봤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영적 부분을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분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거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나도 전에 교회 다녔다. 교회당을 다닌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충하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되고 여러분은 개인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많은 성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 어렵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아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것 오해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흑암에서 끝나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기도되게 되십시오. 왜 이렇게 부흥이 안됩니까?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면 부흥되게 되십시오. 왜 교회에서 자꾸 싸웁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안맞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의견이 맞게 되십시오. 우리 remnant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십시오. 우리 remnant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십시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미래를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에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최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전체 모임 하시고 난 뒤에는 분명히 그 얘기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든 자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힘들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많은 시험이 됩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뭡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설교 잘 들으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핵심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과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거 오해합니다. 이번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 너무너무 나는 시험들뿐 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구원 받았으면 이런 자리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엄청난 걸 여러분이 얻었다는 걸 아세요? 네번째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네번째 오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오직 복음이라 하느냐?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있는 것입니다. 영하이 오전 전거죠. 감추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고 다양성을 자꾸 주장합니다. 결국 실패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오해고 실수입니다. 아니,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다락방에 아버지, 복음가진 여러분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오해를 꼭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분야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마지막 즈음 되면 실패합니다.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면 시간이 갈수록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죽으면 더 역사 크기를 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많은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어서 놓칩니다. 물론 일을 아무렇게나 하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일은 성의극기여서는 안 되죠. 물론 똑똑한 사람도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근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다섯 가지 오해가 풀리는 날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해를 뛰어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긴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 집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아니, 우리 딸이 예수 믿고부터 우리 집에 문제가 왔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고부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직장에 예수 믿고부터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당을 다녀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회사, 집 모든 곳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오해 풀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기자들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아, 기자분들이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복음 다 다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복음 다 다이라고 직장도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아,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모인 이 시간에 오해만 풀면, 바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부터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리면 됩니다. 이제뉴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능하고 권세하고 다릅니다. 내가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딴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너 오늘부터 장관해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는 쓰면 돼요.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두 개의 특징, 권세는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누리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권세는 써야 하면 됩니다. 경찰이 이면 경찰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써야 돼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써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역사에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간단한 원리 두 가지입니다. 오래된 사람도 이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당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하겠는데 당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런 책이 있죠. 왕자가 자기가 얼마만큼 높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요. 저 밖에 보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부럽단 말이요. 저 밖에 거지가 부럽단 말이요. 거지가 뭔가도 모르면서 거지가 부러운 거요.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가 등긴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부른 거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 밖으로 네 왕궁에 있으라. 나는 네 거지를 내달라. 그리고 밖에 나가버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요. 이 거지가 왕자 옷을 입은 거요. 어른들이 오더니 마 마 하고 저를 한단 말이요. 이 거지가 놀라고 막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고 왕자가 정신이 돌아와 보죠. 그리고 가서 막 말도 막 올리지요. 앞에 와서 벌벌 떨고 막 무릎을 끓는다 말이요. 이 거지가 막 더 놀라가고 막 울은 거요. 왕자인 줄 알고 말이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런데 이 거지가 집을 나가보니까 미치겠거든요. 왕궁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겠네. 그러나 왕자 아닙니까? 문 열어라.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이놈들 내가 왕자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야. 이거 뭐 길이 없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돼있지. 나는 그 소설을 보면서요.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공주입니다. 공주병은 걸리지 않아도 돼요.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왕자병이 걸릴 필요 없습니다. 왕자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도하면서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간단히 이기는 방법도 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전도자다. 다 끝나버려. 지나고 나면 다 이결되버려. 어찌되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다. 모든 허가문 떠나갈지어다. 권세입니다. 권세는 써야 돼요. 권세는 사용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귀신 생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무당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에 귀신의 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개가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개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있는 분들 많이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자, 에스드가 만약에 높여 빠졌습니까? 못 올라옵니다.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집니다. 그게 높입니다. 올라올라고 발버둥 치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전성이 내려갈 텐데 움직이니까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럴 때 내가 반갑니다. 그때 내가 손을 잡거나 줄을 던졌다. 그럼 에스드가 그 줄을 탁 잡겠지. 내가 이제 끌어올리지.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조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죽도록 고생한다는 선물 들었습니다. 어떻합니까? 잘 나갔다. 그럽니까? 이 놈이 언제 돌아오겠냐? 그렇지. 하는 것만 오지 마라. 그럽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돼도 나가면요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냐? 빨리 오느라. 그러겠지요. 왜 나갔냐? 왜 나갔냐? 누구 따라 나갔냐? 그동안 어렸을때 말해봐. 오른발 먼저 나갔냐? 엔발 먼저 나갔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ly you're going to say come home quickly. 마귀의 소나기에 빠진 자를 주님께서는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빠진 자를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세에 빠진 자를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로 간단합니까? 이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은약이요. 이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은약이요. 이게 성교사님, 목사님들이 붙잡아야 될 은약이요. 저에게 위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실패를 전부 성공으로 하나님 바꾸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안. 얼마나 복음을 안 받는 집안인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 한 명을 두고요. 우리 온 집안에서 모여 공격을 하고 왜 제사 때 안 오냐. 왜 이 집안도 모르냐. 예수 믿어서 그렇지. 나는 어릴 때인데 우리 어머니를 놓고 막 공격을 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자식들을 벌어 먹여살리기 위해서 갈 수가 없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유시 집안에서는 아무도 오질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서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중의 어떤 한 분이요 좀 점잖게 생긴 분이 좀 잘생긴 분이요 맞다 하셨습니다. And one person very mild mannered good natured person said That's right. 걔 지금 이 이 말이 맞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하셨습니다. We did something wrong. 그러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더라. And all the family members began to leave.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점 우리 집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But as we believe in Jesus more and more our family began to be blessed. 우상 우승배는 우리 집안은요 다 무너지는데 딱 우리 집만 축복을 계속 다 되셨습니다. And the rest of the family that was doing idol worship they began to crumble but our family began to be blessed. 드디어 그렇게 빗박하던 사람들이 입으로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을 받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될 텐데 우리는 안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되네.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인정하면서도요 우리 집에서 복음을 다 붙잡고 우리 집안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박살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작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렌넌트와 전 세계 현장인 허감 논세를 꺾일 시작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는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면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옛날 바로 옆에요. 무당집이 있어요. 내가 가면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로도 대문손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령은 쫓겨날지 않았습니다. 한 석 달을 기도했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큰 데까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능적 문제 있습니까? 정식이도 듣기도 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무당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세력 영적 세력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all the force of idolatry all the forces of spiritual darkness will depart in jesus christ's name. 그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놀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죽어가던 우리 아이가 나아가도 지금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안 믿어진데요. 병원에서 안된다고 들여다라는 아이가요. 그날 밤에 역산난 거요. 안 믿어진데요. 나도 안 믿어진데요. 너무나 놀라운 역산난 거요. 너무나 놀라운 역산난 거요. 나는 또 쓰러질까 걱정되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역산난 거요. 그래서 전도현장의 첫 번째 경험은요. 초등학생이 악령이 들려가지고요. 막 벽을 치고 바라보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냈는데요. 개가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경험이요. 이상하구나. 어쩔 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난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우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 번째 경험이었어요. 간질병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확신이 왔어요. 영적으로 온 병 걸린 자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도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응답받은 증인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교 총 신도에 해장하던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기 집안에 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무당 30년 행사합니다. 그렇게도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후에도 영원히 영원히 있는 역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본인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욕을 제일 잘하듯이 손문 욕쟁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욕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성경 공부하는 데 친구 찾으러 왔다가 다만 듣다보고 들은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하죠. 그 말을 듣고 문 열고 들어간 거야. 죄인이 뭐냐? 아까 죄 때문에 예수님 영입했었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을 섬기고 우상승배하고 이 죄다. 이분이 예수님 영입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앓고 있던 병이 없어졌어요. 그는 하나의 증거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장 딸들하고 아들 다 부릅니다. 나는 예수 영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와 믿어라면 당장 이혼해라. 이래가지고 전부 한몫에 다섯 여섯 가지 몽땅 등록했어요. 손자 손녀 다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교인분 수십 명 아닙니까? 전도도 희한하게 해요.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집에 맛있는 놈이 다 먹으러 오라. 딱 먹이놓고는 메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번은 그때 그분 간절히 병을 한 번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사오십 명이 놀러 가는데 옛날같은 춤추고 노는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있었다. 친구들이 보고 야 이상하네. 노래 부르라. 아니 노래 안 부르냐? 마이크 잡고 나 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증거가 나 너희들도 예수입니다. 너희들도 예수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이 보더니 제가 이 상황이 됐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한 명씩 한 명씩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입니다. 저 우리 시골 전도하라고 갔잖아요. 그때 의사가 없어가지고요. 어르신로 우리 침 놓는 걸 배워와간 거요. at that time we didn't have a doctor's but we're doing medical mission so we learned how to do acupuncture a strange thing happened at that time and the person that was good the acupuncturist he ended up not coming who took a look at what are we going to do is a moral no don't want to go on so the power of time to pass and on the flyers we said that all the acupuncturist is going to come over here you to see this also many people had come cut do it to you bring up do you know what happened at that time at that time pastor, pastor, and pastor, Iseongwon they're quacks if you think about it and yet they're the ones who came into the acupuncture I was so worried I began to pray saying oh I hope they don't you know put the needle in something very important then it was so exasperating I had to go to the back and laugh it was funny enough that they were going around doing the acupuncturist but at that time at that time Pastor Peck he was an assistant pastor at that time and he was on the white lab coat and he was on the white lab coat from the doctor and what's gonna happen if they do something wrong and someone dies and even though that was unbelief I began to worry but a strange thing happened 백운규에게 침 맞은 사람 다 나았어요 all the people that got that received the acupuncture from Pastor Peck were healed but it was very strange thing that acupuncture 찔러가지고 눕혀놓으면 뺄 때까지 못 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because if you put that needle on them and they lie down until you take it out they have to lie there 이때 우리 그 욕쟁이 그분하고 그분 딸이요 그게 왕아요 at that time that woman who used to curse so well as well as her daughter joined us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침 맞춰 눕혀놓으면 그게 눕혀놓고 그게 다 메세지 막 And so those people they've got that needle in their arm and they're lying there and they gave the message to them 그것도 울면서 하면서 And then in tears she gave them the message 그러니까 침 맞은 사람도 같이 울고 And so the people who had the acupuncture they were crying too 70명 영접했다니까 70 people accept the Jesus Christ 이 복음의 파워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And so the power of this gospel is an amazing thing 지금도 잘 믿습니다 지금도 욕 잘합니다 그래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 But still the works are taking place through her 한 번은 유광우수 목사, 욕하는 목사였다고 그 새끼 죽이러 간다면서 내가 말렸다니까 가지 말고 One time she heard about a pastor that was criticizing me and she said I'm gonna go kill that guy and I said please don't do that 내 속으로 아 은혜도 성질대로 바꾸나 하면서 And I thought you know your grace you receive it by your temperament 한 번은 탁 내가 차를 몰고 겨울라가는데 걸어가 Now one time I was riding my car up to the church and she was walking up to the church 내가 먼저 타라 그랬어요 And so I opened the car door and I said get in 그래 이분이 탁 탔어요 And so she got into the car 뭐 차그감 탄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시고 막 싹 이렇게 And I just gave her a ride but she was saying Go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is kind of answer for giving me this kind of miracle 이제 제 차그감 탔다고 Just because she rode in my car once 내가 물었습니다 And so I asked her He says you don't have any problem these days 그렇게 놀라운 답을 했어요 And she gave an amazing answer 저를 미안하게 하는 답을 했어요 That she gave an answer that really put me to shame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She said how could there be any problems 그렇죠 I said that's true 이 복음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복 And this gospel once it goes in it's eternal 계속적인 응답 That continued evidence is going to rise 이번에도 합숙한 사람들 그 집에 가 복음을 은혜 받아와 얘기하다고 제가 보고 That even now the people who received camp training they went to her home and they received so much grace and they began to tell me about it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As I know it She's not very educated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험을 한 분도 아니에요 And she's not a person that has had much experience 보금을 받았는데 온 집안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 That she received the gospel and not only was it was her entire family saved but others were saved through her as God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It doesn't just end there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Yet to all who received the those who believed t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전부 다 믿는데 옛날에 보니까 우리 처갓집만 안 믿네 내가 전도 대장 아닙니까 내가 다락방 원조 아닙니까 다 믿는데 우리 처갓집만 안 믿네 일부러 내 안전했습니다 보라고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분들도 알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일부러 하는 건지 진짜라는 건지 가만 보니까 진짜로요 나는 혹시 딸 때문에 교회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복음의 비밀을 가졌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한번 집을 탁 가봤어요 참 나 믿자마자지 사도신경을 딱 적어놨 아마 우리 장모님이 썼는가 봐요 전능하사 전진을 맞은 거로까지 나갈을 배우는가 봐요 내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고 전능하사 전자에 니은을 떼 버린 거요 전능하사 전짜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웃으면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다고 말했지만 전능하신 줄 아실 것이다 드디어 이 집에도 복음이 들어왔구나 한 번은 우리 장인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척 누구 얘기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영접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말하니요 이 집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 친척 이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이 복음은 영원한 축복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시니 여러분 진짜 다섯 가지 오해만 내버리면 바로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 복음이면 다 나이랍니다 착각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장관을 서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서 보십시오 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예, 오늘 여기 나는 복음 처음 듣고 왔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이 아닌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성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근세를 깨트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가 계속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으십시오 오순절날 일어난 역사를 하시지요 양의 유울절 피 바랄고 일어난 기적을 하시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중요한 기도를 하시지요 저를 오늘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일천만 살리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스코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교회당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 병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우리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불치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의 성령이 역사하사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약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나의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우리의 산업인데 백스코의 산업으로 드린 기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의 성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분만 기도하십시오 각자 중요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아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복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염증인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증이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증 혼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1분동안 기도하십시오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3분동안 기도하십시오